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판개콩입니다. 페이지 120쪽 파사지파 그래마 2 리딩 1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지는 1번까지 읽어보고 배경지식을 안 다음에 넣어보겠습니다. 콜로스알틱 북극 전역에 전 지역에 폴라빌 북극검이죠. 북극검의 숫자들은 주어 복수 are in decline in 뒤에 decline 쓰면 감소 중이다. 자 만약 climate 기후 자 만약에 기후가 continuous 단수로 썼죠. 지속한다면 지속 뭐를 too warm 따뜻하게 되는 것을 지속한다면 current rate 로 현재 비율 이까지 자 if절이었죠. the bear 폴라비어죠. 폴라비어는 could 가능성으로 disappear 사라질 수가 있다. completely 또 부사가 완전히 disappear 수식해주고 있죠. 동사인 그래서 완전히 in next 100 years는 뭐 600년 안에 자 그 다음 여기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when ice forms 얼음이 forms 단수로 썼어요. 형성 될 때 day는 아까 북극검이죠. 북극검은 can walk out. 걸어서 나갈 수가 있다. to는 전치사 어디로 to a hole 구멍 으로 자 구멍인데 near where near에서 where 잡은거는 구멍을 장소로 잡은 선행사 장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나타내는 장소의 부사예요. 완벽한 문장이란 주어 목적어 생략이 없어요. 그곳에서 물개들은 are swimming 수영하는 곳에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then 그리고 sit 앉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 for a seal 그러면 물개 물개가 wait for 물개가 to pop 하드로 튀어나오다 티가 나오는데 it's head up 머리를 to press 는 투 부종석 부사로 숨쉬기 위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얼음이 형성될때 북극검이 기다린다는거죠. 물개는 머리를 내밀 때 그 다음은 뭐 잡다 먹다 요런 내용이 나와야되요. 지금 하지만 for now 지금은 만약에 네가 방문하면 철칠 캐나다까지 지금이란 말은 아직까지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직까지는 너가 만약 방문하면 철칠 캐나다를 인 옥토벌이나 10월이나 11월에 이것은 almost sure thing 확실하다 확실한 것인데 that 생략구조고요. 자 너가 will see 보게 될 것이야 북극검을 야생에서 철칠이란 것은 자 일단은 동격이죠. 보호에요. 자 population 인구가 114명인 시트호는 여기에서는 앉아있다 보단 놓여있다 혹은 위치에 있다 뜻이에요. on the edge죠. 자 여기서 좀 내려가세요. 자 엣지는 뭐냐면 끝부분 자 허드슨 베이 항만이죠. 항만의 끝부분에 에터포인트 또 앞에 지점이니까 장소에 부사로 잡고 여기로 갔어요. 그쵸 자 얼음은 자 퍼스트 삽입줄 첫번째로 형성되는데 매 겨울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곰들은 북극곰이죠. 사랑해 얼음을 자 그들의 펀덜리스가 명사 형태에요 이거 보면은 선호 자 그들의 선호인데 좋아하다 뜻이죠. 펀드 선호인데 for frozen seas is 자 얼음 과거분서에요. 얼려있는 얼음에 대한 선호도는 주어 단수 is 단순하다 자 얼음은 의미하는데 또 3인칭 단수 또 대생약이죠. 자 대인은 북극곰이 can eat 저동사 동사원형 먹을 수가 있다. 그들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인 물개를 먹을 수가 있다. 자 보어 자 비록 폴라베어들이 북극곰들이 are powerful 회용사죠. 힘이 넘치는 해양포유류 해양포유류이고 자 able to 뒤에 동사원형 썼죠. 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수백 마일이나 혹은 그 이상을 넌스탑 멈추지 않고 자 DR2Slow 북극곰은 너무나 too slow to에요. 너무나 slow 해서 so slow that can't 로 바꿀 수도겠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물고기를 in off는 열려있는 물에서는 자 근데 이제 얼음이 얼음이 있다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as a bear might put it. 자 as는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공 한 마리가 아마도 put it. 그래서 push이 무슨 뜻이냐면 state 했듯이요. 그래서 언급 말을 하듯이 자 dinner reserved 그러면 저녁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물개가 고개를 내면 탁! 채서 남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 주관식은 100마일 이상 빠르게 수영하는게 아니고 길게 수영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윗그레스 소재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북극곰들이 멸종위에 처해있지만 아직까지는 물개 잡는걸 볼 수 있다는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극곰의 물개 사냥 북극곰의 물개 사냥 흥미를